친구라서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손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저도라고 해야 되나? 영어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말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막 긴장하다가 막 저의 엄마가 아직 못... 너는 왜 재채길 때 뭔가 울라고 할래? 이렇게 하려고 재채길 Let's see 그래서